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심재철 검찰국장이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것은 특활비를 사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고백한 셈이어서 결국 재발등을 또 찍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천여만원의 현찰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특활비를 규정대로 사용했다며 특활비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심재철 국장이 사용한 것은 특활비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사용한 특활비가 문제가 된 것인데 이 때문에 심재철과 그리고 추미애도 규정을 위반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에 처리 문제가 또 다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재철 국장은 지난 10월 신임검사 역량평가의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차장과 부장검사 24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돈봉투에 넣어서 지급했습니다. 봉투에는 심재철 국장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조선일보가 특활비 직업이라고 보도하면서 규정위반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활비를 지적한 사안이 아닌데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통상의 예산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연수원에서 면접위원으로 일하고 난 뒤에 1선 검찰청에 복귀한 후 수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한 것이다. 또 보완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수행 지원을 위해서 용도를 명백하게 적시했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특활비를 사용한 건 맞지만 용도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재부의 예산 지침에 따르면 특활비 사용에는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와 사건 수사에 준하는 국정수행으로 한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심재철 국장이 특활비로 경력업을 준 것은 명백한 지침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가 아닌 인사를 담당하는 곳으로서 검찰국장이 검사 면접위원에게 돈을 준 것은 수사 내지는 정보활동과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일선청에서 수사업무를 하는 검사의 선발업무에 지급을 했으니까 결국 수사지원업무라는 억지논리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임검사의 면접을 보는 것이 부안을 유지되는 업무다. 그래서 기재부의 사용 지침에 맞는 것처럼 이렇게 해명하고 있지만 역시 명백하게 사안이 달라 보입니다. 따라서 심재철의 특활비 사용은 규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에서는 내적 남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면 적법이요 남이 하면 불법이다. 내적 남불. 추미애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국장은 장관 신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와 점검 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말은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검찰국장이 추미애 장관의 신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복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굳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국장이 사용한 특활비는 사후에 점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특활비를 감찰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94억 원의 대금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사용하고 있다 하면서 감찰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법무부가 특활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서 감찰 주체로서 정당성이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미애 자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수사나 또는 이런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처음부터 문제가 정의됐던 것입니다. 검찰국이 현재로서는 부정 사용에 드러난 게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특활비 문제를 건드렸던 추미애가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 대신에 자기 자신과 또 첫 건인 심재철 국장을 잡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추미애가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적이 아니다라고 직제상 보직자인 검찰국장은 장관의 신복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 또한 스스로 발목을 잡은 셈이 됐습니다. 김건식 경남대 교수는 추미애 장관의 논리라면 한동훈 검사장도 윤석열 검찰총장 첫 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총장의 사조적이 아니고 직제상 보직자였던 한동훈 반부패부장 그 당시에 반부패부장도 검찰총장 첫 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널A 사건에서 검찰총장 첫 건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까지 배제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 첫 건인 한동훈 검사장이 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 보고와 지휘에 완전히 손을 떼라는 말하자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도 하지 못했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기재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한동훈 검사장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했지만 엉뚱하게도 채널A 기자만 구속한 셈이 된 것입니다. 진중근 동양대학교 교수는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법무부의 표현은 내 적 남불 내가 하면 적법이고 네가 하면 불법이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진중근 교수는 법무부는 추미애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는 것은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인사를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권력 비리의 수사에 나섰던 간부들은 다 지방으로 또 한직으로 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추미애의 첫 건 인사들로 다 앉혔던 것을 두고 지금 추미애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인사청문회 준비팀에 있었고 취임 후에는 온갖 충성을 다 바쳤다가 후배 검사에게 너도 검사라냐 검사냐 라는 소리까지 들은 심재철에 대해서 신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중근 교수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신복축에 끼지 못한다면 대체 추미애의 신복은 얼마나 극성스러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는 결국 자기가 날린 특활비 검찰 부메랑이 결국 자기 첫 건인 심재철은 물론 자신까지 지금 곤란하게 만든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추미애가 하는 일마다 제 발등을 찍고 있다 하는 말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어서 이 또한 신기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